안녕하세요. 한국에 있는 좋은 휴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아시아의 나라에서 가장 좋은 중국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에 관계가 있는 곳곳에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과 가족들과 관계가 함께 있는 곳곳에 관계가 있습니다. 그곳에 관계가 있는 곳곳에 관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자리에 관계가 있는 곳곳에 관계가 있습니다. 다림이 지금 모든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주에 성능한 방송 circuits입니다. 최근 모든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통신을 통ten한 비디오에 관계가 있습니다. TV을 통해 radio을 통신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1년 일ちは 저희는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튜브 채널이나 live 채널을 통해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서 직접 만드셔도 되요. 유튜브에서 비디오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정보를 통해서 자신의 정보를 통해서 이것은 스마트 브로드캐스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3그룹이 있습니다. 1그룹은 TV 스튜디오에서 TV 스튜디오에서 만들고 바로 TV 스튜디오에서 그룹을 통해서 TV 채널을 통해서 스마트 월드컵을 통해서 스마트 월드컵을 통해서 여러 개의 스튜디오에서 만들고 많은 기술을 만들고 스마트 월드컵을 만들고 스마트 월드컵을 만들고 이것은 학교에서 이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스튜디오에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월드컵을 만들고 스마트 월드컵을 만들고 물론 일반적인 카메라에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오프 스크린이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지금 지금 오늘 이 주제에 다시 저희는 이 스튜디오에서 마지막으로 이 스튜디오에서 제공의 소프트웨어 제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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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과 제공의 ic 여러분과 virtual monitor와 함께 쇼핑몰을 만들 수 있을때 쇼핑몰을 만들어 보질 때 same time you can record so this video can be uploaded in youtube again we have iStudio in the classroom, in the conference room to have live presentation broadcasting all over the world so if you see my presentation which is doing live by myself 제 노트북에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 비디오에서 방송을 방송을 통해 영상으로 유튜브 채널과 유스트리엄 채널을 통해 그래서 지금 이 비디오에서 화면이 똑같은 비디오에서 그리고 그 사람 앞에 제 영상에서 영상으로 속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여기에서 화면에는 영상으로 화면에는 virtual space 그리고 이 비디오에서 스마트 컴퓨터입니다. 이것은 스마트 컨퍼런스입니다. e-learning korea year 2014 17th to 18th 서울에서 코엑스에서 우리의 프레젠터는 2개의 룸을 제공합니다. 저는 지금 지금 이 영상은 스마트 컴퓨터에 모든 곳에서 이 프레젠터에서 이 프레젠터에서 유튜브에서 오늘의 대부분이 새로운 프레젠터의 희스트리입니다. 이에 현재 이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도 프레젠터을 즐기고 프레젠터의 모든 프레젠터의 모든 프레젠터의 모든 프레젠터의 모든 프레젠터의 모든 프레젠터의 모든 프레젠터의 프레젠터의 모든 프레젠터의 이 비디오는 또한 모든 프레젠터의 모든 프레젠터의 공연을 darein makes software only version for smart broadcasting, smart presentation. So we are turning your PC into smart broadcast station. We call this a PS, personal station for every people. So I really appreciate having this opportunity and also announcing the new that we announced finally all the 방송국의 공연실을 제공하여, 공연실에서 유용한 공연실에서, 그리고 우리가 방송국의 완료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쉬운 방송을 위해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인들과 함께 즐거운 하루 즐기시길 바랍니다. 안녕.